In 1990, 1990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대문자니까 이름이겠죠. 얘네들이, 근데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꾸며들어가는, 여기가 동사가 있거든. 그래서 미국의 큰 기업들, 대기업을 대표하는, 나타내는 얘네들은 대절이라고 말했어. Corporations are chartered to, 뭐뭐 해야 한다. 라고 그냥 여기서는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charter는 원래 설립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설립된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serve both their shareholders and society as a whole. 그래서 그들의 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 그리고 그 사회, 전체로서의 그 사회, 그 둘 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serve는 이럴 때는 도움이 되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고. 자, including such stakeholders as employee, customer, supplier, and community. 그래서 직원이라든가 고객, 그 다음에 공급업자, 그러니까 하청업자들, 그리고 어떤 그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의 그 마을들,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와 같은, search as, 뭐뭐와 같은 이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아니야. 이건 동사 자리가 아니야. 준동사 자리죠? 준동사 자리인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 이건 준동사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이 돼야지. 그러니까 represented가 아니라 ing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